자, 여기서 천천히. 어이쿠! 어...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켜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내리나요? 이렇게 하고서 사람이... 여기까지인데요. 이번에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상대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보는 거예요. 나는 잠깐 섰다 출발하고요. 상대가 내 앞으로 들어왔는데 진로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야죠. 상대차가... 이 차에 검은 차. 깜빡이 없죠? 어? 깜빡이 마지막에 켰나요? 이거 뭐야? 아, 마지막에 깜빡이 보이네요. 내가 출발할 때. 내가 출발할 때 깜빡이가... 여기서, 여기서 보이네요, 여기서. 그리고... 아, 저는 깜빡이 안 켠 줄 알았는데 깜빡이 켰네요. 그러고서... 블박차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블박차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 네, 깜빡이가... 아까는 한 번이 보이는데. 3시 섰다가 저는 주변 찾는 곳 있어서 섰다가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막 출발하는 중이죠, 서행중에. 정차고 출발하는데 그 차가 우회전도 아니에요. 급차로 변경해서 부딪쳤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아주머니가 한쪽 팔을 잡고 미안하다면서 팔이 안 좋아서 핸들을 갑자기 꺾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오자마자 아, 이건 정차고 출발이니까 정차고 출발이 가해 차량이다, 7대3이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하려고 갖고 온 경찰서에 갔대요. 거기 조사관들이 아, 정차고 출발이면 무조건 가해 차량이야. 그래서 블박차 가해자야. 이거 사고 처리하면 100 대 0이야. 아, 100 대 0이 아니라 100% 가해자야. 당신이 가해자야. 정차고 출발이면 무조건 정차고 출발이 가해자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인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고 처리 접수하면 괜히 내가 가해자가 되니까요. 그냥 보험사끼리 얘기하는데 우리 보험사에서도 정차고 출발자가 70% 잘못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머니가 팔이 아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잠깐 보시죠. 저는 이게 우측 깜빡인 줄 알았는데요. 비상 급하게 들어오기 전에... 아이고, 어디 갔어? 상대차는 급하게 들어오기 전에 비상등을 켜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상등인지 아니면 우측 깜빡인지는 명확치 않죠? 팔이 안 좋아서 핸들을 꺾었다는 건 팔이 아파서 차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팔이 아파서 제대로 핸들 조작을 못 해서 급히 꺾었다는 뜻인가요? 그랬더니 차가 멈추고 거기서 조수석에서 딸이 내렸대요, 앞차에서요. 당시 따님을 내려주기 위한 같은데요. 내려서 어디로 갔대요. 내려주기 위해 정차를 해야 하는데 팔이 아파서 확 꺾어서 들어왔다고 미안하다고. 동생 공업사에서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보험사는 처음에 부르지 않았는데 그쪽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제가 가해자라고 우리 보험사도 불러야 된다고 해서 불렀지만 우리 보험사도 제가 불려하다고 합니다. 팔이 아파서 제대로 조작을 못 한 것 같다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팔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조작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그 내용. 녹음은 안 돼 있어요. 밖에서 하는 소리가 녹음은 안 돼 있고요. 녹화는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팔이, 자기가 팔이 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팔이 아프셔서... 자기가 저렇게 팔이 아프셔서 핸들로 확 꺾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 네, 팔이 자꾸 계시는군요. 네, 저 팔이 사고 날 때 저렇게 팔을 잡으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무슨 목이나 어깨나 이런 데 없이 팔이 이러는 경우는 운전자가. 만약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나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 부딪치면 여기를 부딪쳐서 팔을 아프다고 그러겠지만 저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 팔을 잡고 내리시잖아요. 처음에 내릴 때. 여기 팔을 잡고 내리시잖아요. 여기 팔을 잡고 내리시잖아요. 팔이 자기가 팔이 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팔이 아프셔서... 자기가 저렇게 팔이 아프셔서 핸들로 확 꺾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팔을 잡고 계시잖아요. 이 사고. 전방 영상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출발해요. 출발했어요. 이 사고. 정차와 출발이면 무조건되고 과외 차량입니까? 지금까지 내용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상대차가 깜빡이는 이건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정차와 출발이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가 급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차와 출발이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24%. 상대차가 급하게 돌아왔기에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76%.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학교 앞에 보면 정문이 여기 있으면 이런 데다 차를 세워주잖아요, 정문 지나쳐서. 그런데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이 앞에 퍽 들어와서 똑같이 거기서 학생 내려주려고 퍽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더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들 학생 내려주고 출발할 거 뻔한데 거기 퍽 들어오는 거. 그런데도 이런 경우도 무조건 되고 섰다가 출발하는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거는 내가 섰다가 출발하면서 갓길에 쳤다가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차 있는데 이쪽으로 휙!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정차와 출발을 해서 가해 차량이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섰다가 출발하는 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거는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죠. 블랙박스 없을 때나 적용되는 거죠. 지금은 상대차한테 우리 보험사에서 아니, 그때 팔을 만지네요 그래서 팔 만지는 거. 그때 팔 왜 만지셨어요? 내가 팔이 아파서 그랬어요. 왜요? 사고 때문에 그랬습니까? 귀환님, 내 팔이 아파서요. 아니, 팔이 아파서 그래서 확 꺾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다시 판단해야죠. 무조건되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 정차와 출발이 무조건 가해 차량. 무조건 그건 블랙박스를 보고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